안녕하세요. 여기는 J-PRO 엔터테인먼트 프로필 촬영 현장입니다. 나 지금 행복. 여러분들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린다는 자체가 굉장히 행복합니다.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또 오랜만에 이렇게 프로필 촬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라서 되게 처음엔 설레기도 하고 준비도 열심히 해왔는데 그래도 사진이 너무 잘 나오고 있고 저희 스태프분들도 너무 열심히 저를 잘 챙겨주셔서 좋은 모습이 나온 거 같습니다. 오늘 제 컨셉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팬여러분들의.. 아 요즘에는 연기를 열심히 연습하고 배우고 있어서 연기 영상을 찍고 제가 늘어가는 모습이 되게 좋더라고요 거기서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또 좋은 작품으로 저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 드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타코 좋아합니다 멕시코 음식이 우선 빠졌는데 매콤한 핫소스를 더한 타코가 맛있더라고요 집에서 월남쌈 먹었습니다 월남쌈하면 야채 손질하고 마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새우도 볶아서 넣고 돼지고기도 볶아서 넣고 파인애플까지 넣어서 먹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Q.뿔레이비 블레이비 이것도 약간 우스에 차는 표정과 그리고 또 시스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노래를 잘 듣는데 세미지 러브도 많이 듣고요 그리고 저희 노래도 잘 듣습니다 요즘에는 뚜레레스가 좋더라고요 저희 데뷔곡? 좋습니다 Q.뿔레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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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뷔페가 아니에요? 혼자 뷔페는 사실 더 먼저 있어요 Q.뿔레이비 평생 자꾸 못 먹기 Q.뿔레이비 그것만은 못 먹어요 Q.뿔레이비 이건 못 먹어요 Q.뿔레이비 무선 이어폰 한쪽은 없어지기 Q.뿔레이비 최근에 엥저님께서 수리를 벌었거든요 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Q.뿔레이비 차라리 한쪽은 잃어버리고 한쪽으로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Q.뿔레이비 또 새로운 프로필을 촬영했는데 어떠신가요? Q.뿔레이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뿔레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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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뿔레이비